택에를 준다 키는다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스타일러이트 BOYZ의 한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라이트 BOYZ의 한대 안녕하세요 스타라이FT BOYZ의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일러이트 BOYZ의 정민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라이FT BOYZ의 정민곕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리에 따라 자신의 순위 상황을 확인하세요 몰래 보고싶은데 다같이 보고싶은데 다같이 보고있는게 재밌지않나 난 몰래 보고싶은데 나 떨려 이건 나를, 스타가입고싶은 저를 계속 긴장하게 하는거에요 먼저 보고 반응을 볼까? 내가 먼저 보고 얼굴로 내가 혼자 보려고 이랬네 네네 다음으로 당신은 30초 동안 가디언들에게 하고싶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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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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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